오늘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이 37도를 넘는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초보기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의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를 넘어섰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연속으로 닷새째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여름 중 가장 무더운 삼복의 시작, 초복인데요. 낮 기온이 예년 초복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삼복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여름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영양 가득한 음식으로 몸보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마솥더위의 더위 체감지수와 불쾌지수는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존 역시 나쁨 단계로 높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얻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34도에서 3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4도, 낮이 되면 울릉도 32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도 맑은 가운데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전해상에서 최고 1미터로 이겠습니다. 앞으로 열흘간은 더위를 식혀줄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무더운 날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